덕포마을에서 오신 이정욱님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. 오동나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오동나무 가치에 바람이 불면 아직도 잊지 못해 가슴에 있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 아 그리워지네 그 사람 무심이 더 나갔지만 오동에 뜬 일은 날 기약도 없게 추억만 남기고 오갔네 오동나무 가치에 바람이 불면 그리움이 나를 부르네 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나오신다고 볼터치를 많이 하고 나오셨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정욱님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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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